ngc 7331 또는 콜드웰 30으로 알려져 있다. 은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약 4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서는 아이다. 1784년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다. ngc 7331은 ngc 7331 은하군에서 가장 밝은 은하이다. 이 은하의 크기와 구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와 유사하다. 비록 은하수의 구조에 관한 최근의 발견들은 두 은하의 유사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은하의 쌍둥이 은하라고 흔히 언급된다. 나선은하의 중앙 팽대부는 일반적으로 원반부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ngc 7331위 팽대부는 원반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현재 팽대부는 물질의 유입으로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팽대부가 형성 당시부터 그러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나선은하 ngc 7331 애리조나주에 있는 레몬산 천문대에 24인치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조세프 D. 스쿨르먼 E. 제공 E. L형의 초신성인 SN1959D는 ngc 7331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초신성이다. 이 초신성은 팔로마 천문대의 H. S. 게이츠와 밀턴 휴메이슨에 위해 발견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